네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일본 대사에게 시간을 줬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요구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 알아들였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의서안을 일본어로 준비했습니다. 낭독을 촛불시민 이혜연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다. 아이보시코이치 주한일본대사는 즉각 응답하라. 우리는 일본의 파렴치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건 전세계를 향한 핵 테러와 다름없다. 바다가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오염된다면 인류 미래에 끼칠 해약의 크기는 환산조차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희석해 투기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가. 대한민국은 정말 문제가 없다면 자국 내에서 희석한 오염수를 마음껏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자국의 권리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은 이게 ensuring 다행진 breaker입니다. Глав이로서 대한민국은 활동하고 Gespr Som 2000의 공 як MIN助크를ни고 definesuje anc divided 부가 주 movimento 얼마나 되어 대한민국은around 100 grand. 북한이 우서 бар Guildそんな agua에 대해서 그런 방사능 조치를 취한다. 일본은 유엔 해양법에 따라 이와 같은 협약을 지켜야만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양식이다. 常識も良心もない日本を休断する。 三識本校、揚心当面、一번へ拒絶なんだ。 三、中韓日本大使は日本を代表して大韓民国に来ているものである。 주한일본대사는 일본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에 와있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롤석, 캔더르데모 국민들은 일본의 화이자의 오센스의 도기에 대해선 반대의 의견을 중간 일본 대신에 직접 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촛불 국민들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특위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주한일본대사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한다. 아이보시 고니치 주간니혼다이시와 6월 17일 오후 3시 이마쓰고 평화의 소조조는 이마쓰고 평화의 소조조는 노동국 국민의 소조 이마쓰고 이마쓰고 wych 6월 17일 촛불행동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